그래, 나 너 좋아해 나는 오빠를 사랑합니다. 오빠는 제 운명입니다. 중앙인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다가오는 9월 17일,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? 바로 고백데이! 이날 연인이 되면 100일째 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.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? 그 사람에게 고백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 망설이고 계신가요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전 중앙인 용기불어넣기 프로젝트! 고백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. 제가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. 시간 되세요? 왜 그러세요? 저 여자친구 있으세요? 왜 그러세요? 저 번호 좀 받을 수 있을까요? 제껄이 뭐예요? 안 돼요? 제 애기! 진짜 왜 그러세요? 네? 아니 그 마음에 드셔가지고... 제사이오? 네! 혹시 그런 저랑 싸게실래요? 아... 죄송합니다. 아니요. 아니 그냥 한번 주셔주셨는데... 아,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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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호 좀 받을 수 있을까요? 잠시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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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저 혹시... 저랑 사귀실래요? 여자야. 네? 네? 생각 없네요. 저 별로예요? 아니요. 그건 아니고요. 지금은 딱히 생각이 없어요. 좀 사귀어주시면 안 돼요? 저 여유가 없어서... 제발요. 아, 주선이. 시간 잠깐만 드세요. 주선이 계시면 돼요. 저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? 왜요? 저 번호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혹시 여자친구 없으시면... 네. 전 어떠세요? 저를 본 적 있으세요? 그냥 저기 끝에서부터 걸어오시는 거 봤는데 마음에 들어서... 지금 현재 없기는 한데 그냥 일단은 그냥 알고 지내죠. 그냥. 저 별로예요? 아니요. 그렇다고요. 그냥 알고 지내죠. 일단은. 저... 바로 막 한 눈에 반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... 서로 알아가는 게 좋지 않아요. 저랑 사귀어주시면 안 돼요? 아니. 나 지금 웃겨서야. 그거 모르는 사람한테. 사귀어요. 글쎄요. 제가 그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지금... 일단은 제 연락처만 드릴게요. 일단은. 그냥 사귀시면 안 돼요? 아, 그럼 조금 황당하게요. 그럼. 저기... 네? 혹시 시간 있으세요? 네? 뭐라고요? 시간 없으세요? 음... 시간 없으세요? 그럼 여자친구는 있으세요? 여자친구는 없는데요. 저 그럼 번호 좀 받을 수 있을까요? 네. 저 그럼... 번호도 받았는데... 오늘부터 저랑 사귀어주시면 안 돼요? 네? 뭐라고요? 오늘부터 저랑 사귀어주시면 안 돼요? 진짜죠? 네. 진짠 거죠? 네. 용기내어 사랑을 고백하세요. 의와 참외소리 중앙대학교 방통국 유비에스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. 아아 네? 네. 에이 이번바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